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4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8일 11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 상승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재무제표 조금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먼저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해서 계속 손실이 나는 것보다 어느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퍼 같은 경우는 23.83%가 되구요 지금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은 23조 23조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정도 보유를 했을때 18% 43% 34% 17%정도 수익을 주고 있다 그러면 한 6개월정도를 보신다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한 20%정도 수익을 보신다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일단 베타값이 1이 안넘잖아요 1을 기준으로 했을때 1보다 이상 가했다면 코스피 종목보다 조금 더 잘 움직이는 종목이고 1 이하로 가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보다는 조금 얌전한 주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11.7%를 가지고 있고 뭐 대략적으로 한 30%정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저희 대한민국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지금은 현재 퍼가 퍼가 지금 현재는 한 12%정도를 대고 있는데요 12%정도면은 10으로 봤을때 한 2%정도 올라가 있는데 어느정도 적정주가를 달리고 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좀 채워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주가는 한 3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 동산은 여련, 냉연, 스테인리스강, 철강제를 해서 지금 3개 채도규모 포강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구요 지금 관련 회사로는 한 39개의 회사가 있는데 포스코 강판, 포스코 대우, 포스코 ICT, 포스코 캠텍,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철강 부분에서 한 47.69%를 가지고 있고 무역 부분하고 ENC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석탄 가격에 견고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철강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코로나 인내에서 극단적인 비용절미 운영할 체계임, 계획임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펀은 한 11, 12% 나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은 어느정도 해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조금 상승 탄력을 이었지만 어느정도 내년부터는 호황을 한번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백신이 나오면은 백신하고 치료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사회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현재는 적정 주가 PER를 찾아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업계요로는 뭐 이렇게 좀 대충대충 보시면 되는데 철강부분 49% 이렇게 나와있죠 등급은 거의 A등급 A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A등급이면 최고로 좋은 기업이죠 요번에 좀 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뉴스를 보시면은 포스코 현대저철 여령 강판 값 올린다 유통기업 판매가 톤당 3만원씩 중국 수요가 이제 확 늘었잖아요 뭐 중국은 지금 뭐 코로나 어느정도 다 진정이 됐다고 해서 어느정도 경제가 다시 재활성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수출한 여령 판매 가격이 계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올린 두 회사는 10만원 정도 올렸고 계속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기 부양책 따라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SK 이어서 포스코도 수소경제 인프라 건축을 가속화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포스코가 이제 다른 쪽 이제 자회사 들 같은 경우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어느정도 발을 두려고 하는거 발을 걸친 상태고 이제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을 금속 분리마 소재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 요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두가 되면서 전기차 수소차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생겨나고 있고 포스코도 그쪽으로 한번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뭐 추세서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을 많이 보시면 좋은데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서 어느정도 어느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지부진 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슈가 좀 잠재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어느정도 조금 상승을 했던 모습이 보이고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어느정도 이제 금속에 대한 그 여령 강판 값을 올린다는 그런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음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살짝 빠지게 되면은 매수세가 들어와요 매수세가 뭐 개인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주당 26만 26만 6천 5백원이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비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동을 보시면서 한번 차고차고 설명을 드릴텐데 매동을 한번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매동을 보시면서 외인 기관이 들어왔다 개인이 샀다 요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키움증권 0796을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일주일째 사모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다 사모펀드도 현재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만약에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오면은 좀 더 상승탄력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러나 금융투자는 조금 단타성 단타성 물량이기 때문에 한번에 오른 다음에 차익시전 할 수 있다 요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포스코 제가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차후에 뭐 어느정도 호재가 나오면은 좀 좀 단기적으로 올려드릴게요 일단 249,000원 어느정도 좀 빠지면은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차 지지점은 232,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만약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발만 담그고 2차 3차 아래서 비중을 한번 잘 맞춰서 공략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계속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투자연구소 상단 링크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 클릭합니다 중 가운데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 그 저희 소장님께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7시 반부터 한 10시나 11시까지 그 하루 당대 최고 이슈의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7시 33분부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료 추천 종목의 당일 대응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미국 증시 분석 그리고 현재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ap투자연구소 카카오톡 혜택을 받아보시면은 무료 종목을 받으시면서 여러가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수익 좀 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 신풍제지 바로 들여서 12%까지 수익을 드렸고 두번째 종목 뭐 신풍제지도 그렇고 지금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고 다른 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다른 자영업자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실 텐데 요렇게 해서 한번 무료 종목 매일매일 가져가 보시면서 하루에 3%씩만 내면은 좀 어느 정도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